또 떨어졌네. 김과정 새끼가 좋다 그랬는데. 오늘은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돼? 내일이 모의고사인데. 모의고사? 모의고사 모의고사 손 돌리지마. 걷어와. 뭐야? 밀범문제 풀다가 끝난거야? 아. 황색개와 흰색개가 짝짓기 했을 경우 회색개가 나올 확률은 25%이다. 또 회색개와 황색개가 짝짓기 했을 경우 흰색개가 나올 확률은 20%라고 할 때 회색개와 흰색개가 짝짓기를 했을 경우 황색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. 오의. 태양 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